히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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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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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안녕 대박대박 저희 둘 날씨 대박죠 오랜만에 콧구멍에 바람을 쐬러 민석천에 왔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제가 평소에 민석천 영상을 진짜 엄청 열심히 찾아봤고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월요일이라 살짝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가? 놀이기구 안 탈거면 그냥 입장권하네 와 대박 저 민족촌 처음 하다니 진짜 대박 대박 어디로 가야 하지? 매일 12시부터 5시까지 캐릭터들이 돌아다닌다는데 캐릭터들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빨리 저희 빨리 캐릭터 찾으러 가야죠 저는 캐릭터 장사꾼하고 화공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전 과연 만나고 갈 수 있을지 하 여러분 제가 관아를 찾았습니다 관아를 찾았어요 제가 저기 관아 있어요 관아 관아 와 줄이를 한번 틀으러 가볼까요 아 괜찮아 신나는데 산초한테 오빠를 잡아다가 줄이 틀으려고 그러자 그런거 없나? 저기 저기 사또 있다 사또 어디있어요? 사또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 하나에 왔으면 곤장으로 좀 맞아가야지 귀엽어? 아니 지금 이분이 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죄를 지었다? 그럼 정확한 20분 뒤에 오시고 내가 때려지겠습니다 아 진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서 잠깐 나와있어 그럼 줄이를 틀을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어 모든 줄이 뭐 오칼 곤장 원하는 거 있으면 가만히 해 다 해드릴게요 아아아아아아 너보다 너무 중요하다 소방아는 다리 안색 쪽에 안색 쪽에 안들릴까요, 아蕙니다 아蕙니다 와 솜치게 안녕하세요 오 너무 예쁜 소방아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오 머리색이 괜찮습니다 그죠 어머어머 어머 나도 이 가방 있는데 빨간색으로 오 정말요? 실상 샀다 우리 언니 어 맞아요 나도 모르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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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다 알아봤어 언니 아까 봤잖아 우리 아까 들어오면서 봤어요 여기 꽃밭이에요 예쁜 언니들 보러왔어요 아까 너무 예쁜 너무 감사해요 착한 사또가 새로 왔는데 아 착한 사또요 아 착한 사또였어요 그분이 감사합니다 고마워 오 재밌다 다들 지금 사또 생일잔치 가서 없었던 거구나 기방이름 민스탄 나야 웃길 것 같은데 허거운 솜사탕 후후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제가 6학년 때까지 가요 하나도 모르고 솜사탕 불렀는데 관하에 왔습니다 관하에 왔습니다 상냥이 3천원이에요 저기 밟아는 거고 관장 맛집이래요 아 잘 찾아왔어 관장 맛집 댄스 오빠 같이 다 돼와 엄마 오빠 오빠 쭈지 한번 줄어면 안 돼요? 뚫어주기 예이 문장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분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두부 2분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매니저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매니저님 한 명 보냅니다 무시요 오 재밌다, 재밌어 이 사또 이자에게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 우린 너무 많이 살아간죄 내가 너무너무 많이 살아간죄 내가 어택이 이 자들의 보호자들에서 좀 세게 때려도 되겠어? 내가 죄가 뭔데? 동호만! 동호만! 이 장들의 마음에 불을 지는 방화범이래! 보다가 딸겨! 배우 쳐라! 내가 한 번 때려볼게 자, 한대요! 파이팅! 파이팅!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하공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있다 했는데. 너무 조용해. 조용하지? 맞다 맞다 맞지 맞지? 맞다 맞다 맞지 맞지? 제가 다짜고짜 인터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저 좀 살짝 떨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다! 무슨 일일까? 안녕하십니까? 준비한 멘트를 못 하겠어요. 오케이 들어줄게요. I'm ready. 아니 저희가 한국 문화 전통 K컬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통 문화를 다뤄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원래 K-POP 류를 많이 하는데 K-POP? 저희가 들으시나요? K-POP 엄청 듣죠. 아 진짜요? 나 요새 잔나비에 꽂혀가지고. 그러면은 네. 백마디 말하면 뭐합니까? 저 이렇게 딱 보여 드려야지. 혹시 그러면 좀 아이돌 가수 중에서는 좋아하는 가수가 없으십니까? 아이돌 가수 나 레드벨벳 좋아. 아아 진짜 완전 이쁘시죠? 나 누구 좋아해야 돼요? 나 누구 좋아해야 돼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누구 좋아해야 되냐면요. 오늘은 모모랜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모모랜드. 뭐합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안녕하세요 유튜브한테 장난 좀 쳐봤습니다 무브랜드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늙은이라서 제가 늙은이라서 저희 매니저 오빠가 엄청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 매니저 오빠 띠를 그려드릴게요 띠? 무슨 띠세요? 원숭이띠 너무 잘 부르시네 그래서 그때 달고나로 나비를 잔나비 좋아하셔서 얘 상상 뭐지? 상상치도 못한 전개 대박 너무 잘 부르셨어 와 저 진짜 소원 성취했어요 대박 와 대박 너무 멋있다 이게 선물에는 잘 안 깨지는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연예인한테 사인해준다 내산물이다 대박 대박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멋있다.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알아. 안녕히 계세요. 저희 지금 새신랑님을 테스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영상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보신다고. 아, 맞다. 새신랑. 아, 그러네. 그럼 저희가 이 캠을 빼고 한 번. 근데 보자마자 딱 아셨지? 안녕. 화이팅 하시오. 왠시야. 힘내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오. 아, 말도 안 돼. 사진 한 장 찍어요. 아니, 보통 진짜 팬이에요 이래도 뿜뿜밖에 모르시는데 이것도 아시고, 비치나 비치나 춤도 아시고 그루래, 그룹. 그루래, 너무 웃겼어, 그루래. 광대 아파. 와, 신기하다, 진짜. 저희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니. 그냥 없어. 완전 피크닉이다, 피크닉. 김치 좀 먹을까요? 좋아. 저희 순대 한다랑 해모파 한다랑 혼두부 김치 하나랑 녹두 빈대떡 하나랑 김치전 하나랑 감자전 하나랑 저희 북한 하나랑 꽃지구 하나랑 인절미 하나랑 시켜 하나요. 저 손수제비요. 점도 하나 시켜요, 전. 순대 하나랑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물티수가 날라왔네. 냠냠. 너무 맛있어. 이 소트 빨리 이소트. 이 소트 빨리 이소트. 왜 이렇게. 이 소트도. 잠깐 빼놓고 한 번. 제발 제발. 제발. 맛있어. 오, 맛있어. 오, 이거 어떻게 해. 맛있게 드세요. 이제 해. 완전 맛있어. 대박. 아, 괜찮아요. 가릴게요. 밥은 이렇게 해야지. 밥은 이렇게 먹어야지. час이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넌, 아, 맛있어.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여긴 저장»,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안대요. 렴고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먹어야겠어. 먹으면. 먹으면 좋겠어요. 응, 먹으면 좋겠어요. 저장 갈 수 있는 정도의 그거니까 이쪽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너는 잘 안 봤는데 눈을 안 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언니랑 얘들 너무 힘들고 욕돌려는 게 너무 아파 이 언니랑 나랑 멋진 분들이 이게 상당히 열심히 아 뭐야 빨리빨리 그냥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 한 바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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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려오실 분 있나요? 좋습니다. 한 마디 더 추워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최고! 감사합니다 손님 먼저 얻어주시고요. 초반합니다. 즐거운 사람입니다 네! 짱 좋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잘 못돼요! 아 발을 맞기 너무 싫어 으윽! 오와!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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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깜짝이야 아 이 정도는 겉은하게 탈 수 있죠? 이 정도는? 재밌다 이 정도는 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떨어지지 않나요? 이 정도는 바람 바뀌지 않아? 으윽! 으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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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윽! 바퀴 흔들어치러!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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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까! 우유! 여러분, 두세자 코코! 아뇨! 아뇨!